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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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그런 연결 상태의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어우 300명이 빵빵 바로 올라가네요. 이게 바로 게스트빨인 건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못 왔어요. 나 좀 무서워 이제. 다라 언니와 세영이 있는 팬분들이 지켜주시면 전 누가 지켜주나요? 세영이 오면은 혼나는 거 아닌가요 저? 무섭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안에서 길을 그 누구도 지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도 지금 당황했어요. 너무 길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이게 막 안에 길이 표시되어 있다거나 길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알아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저도 당황스럽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로공은 왔어요. 하아 싸우지 말고 일단 저희끼리 놀아볼까요?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웬일이냐? 그니깐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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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 잘못했어? 하아 감독님 잘못했어. 그니깐 감독님이 하아 하아 하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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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감독님 지금 저기 한번 보실래요? 저게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사색을 즐기고 계신 분이 됐어요. 저게 보이세요? 하아 자 가보자 이제 입구를 찾아서 출발 그냥 나갈래? 하지만 맛있는 거를 먹이면서 화를 풀어줄 예정입니다 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0분만에 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을 때 10분만에 왔었어가지고 아 여러분 덥네요 물먹어 물먹어 일로와 시작은 샤랄라로 시작했지만 게스트가 굉장히 땀이 나서 올 거기 때문에 쿵쿵쿵케이 모자를 벗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희생하는 방송 보이진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쵸? 가만히 있는데도 더운데 게스트들 어떻게 할거야? 제작진이 크실수도 있어 제작진이 크실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 더 기쁨이 배가 되겠죠? 제작진 얼굴이 까매요 지혜야 거기 점이 있어 이거 걔가 얘야? 제작진이 저한테는 오늘 미로에서 너무 예뻐가지고 샤랄라하게 만나신다고 그래서 게스트분들한테도 샤랄라하게 입고 오시라고 그러고 저한테는 샤랄라하게 입고라고 해서 샤랄라하게 입고 왔는데 샤랄라하게 입고 오면 뭐합니까? 이미 지금 기분들이 샤랄라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야외에서 하니까 진짜 끊긴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 끊기는 거는 저희가 지금 에그까지 달아놓고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어? 왔어? 왔어? 어디 어디? 아 이쪽으로? 따라따라 와 대박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 잠깐만 대박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이리 너가 먼저 오면 어떡해 너가 먼저 오면 어떡해 이보다 지금 종을 쳐야 되는 건가? 아 맞네 맞네 대박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아니 저리 딱 출발 너무 좋아 내가 언니한테 걸었거든 내가 언니한테 걸고 감독님이 세영이한테 걸었는데 잠깐 우리 앉아볼까? 저기 한번 앉아볼까? 저기 한번 앉아볼까? 내가 너무 미안해 아니 일단 저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떡해 누가 화장하고 샤랄라기 입고 오라고 그랬어 아니 흰 원피스를 입으라고 해야지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지금 일단 어머 그러니까 음료 뽑아드릴게요 여기 앉아서 여기 앉을까봐 비주얼로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잘 끊는데 그치? 일단 앉아 봐봐 자 네 아 여기로 앉아 이렇게 앉아 여기까 자 나 잠깐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아유 몰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해봤나? 나 안해봤어 나 이런 거 몰라 아 진짜? 나 아주 잘 몰라 자 이게 되게 외롭지 않아 내가 봤을 때 둘이랑 되게 잘 맞아 왜냐면 막 예뻐오면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안녕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화면이 너무 어두워요? 응 야외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구나 일단 신기하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침부터 지금 두 사람은 계속 기다렸어 정말 계속 지금 달아 언니 기다리시는 분들이 달아 지금 도배 중이에요 도배 중 난리 났죠 응 월요일날 학교 가는 학생인데 지금 다 켜놓고 난리가 났어 응 학교에서 지금 몰래 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몰래 키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겠네 근데 이게 약간 좀 끊기기도 하고 조금 늦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나 여기 뭐 한 3,4초 뒤에 가게 돼서 댓글이 반응이 조금 늦게 올라오는데 계속 커너면 터지는 거 아니야? 열받아서 근데 여기 충전기라 다 했어 나 어제 24시간 또 했잖아 나 어제 내 거 어제 봤어요? 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사진 봤어 야 컴맨이라 이런 거 사진 봤지 나 어저께 자는 거까지 다 찍었거든 나 자는 거 9,000명이 들어와서 자기들께 댓글 달고 있어 어머머 움직였다 움직였다 왜왜왜왜 자다가 혹시라도 생기동의 현상이 근데 나는 어저께 멋진게 잤어 어 여튼 자 이건 이렇게 내버려 두고 우리에게도 사실 이 카메라 두기 때문에 아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이리와 좀 시작하죠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한테 샤랄라하게 잊고 오라고 하고서 시작부터 땀내게 만들 감독님 정주영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 다시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겼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감독님한테 소음 하나 빌거고 아니 근데 세영씨가 먼저 왔잖아 아니죠 우리가 종을 치는 걸로 했잖아요 감독님 근데 왜 종을 안 치고 있겠어? 그니까 어떡해 세영이야 나 좀 멍청해 인정했고 근데 온 게 좋았어 너무 오래 걸렸죠 아 오래 걸렸지 의외로? 응 나 진짜 나 팔부? 나 너무 나 땀을 흘리고 있잖아 우리 기다리는 게 더 더 아 우리 세영이 구두 확인 시켜주기로 했어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너 구두 봤는데 어떡할 거냐고 어 어떡해 지금 올라가 뭐? 아 나 아까 신고 온 거 그렇지 아니 내가 더 쉽 나 대박 새신발 신었는데 가로우니는 헌신발이 됐어 이거 나 보여줄 수도 없어 약간 잠깐만 어떡해 편한 세무야 세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떡해 흰색 신발 좀 왜 멀쩡하지? 제가 어떡해 아니 진짜 어떻게 안 멀쩡한 거야 야무지게 잘 신었어요 너 뒤끝 봤어? 뒤끝 어머 이거 뭐야 담배제를 밟은 거 같은데 어머 세영아 다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떡할 거야 여하튼 이거에 대한 보상은 차차 얘기하시고요 네 오늘 그러면 그 분이 그 분이 진신분이 있잖아요 인생 좀 붙잖아요 네 벌칙이 있는데 네 벌칙을 내가 해야 될 거 같아 아 원래는 내가 막 원래는 벌칙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야 미루에 다시 들어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는 어 다음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거 아 그런 거 근데 세영이 운전 운전 면허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어머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해야겠다 다른 거 뭔데요? 다른 거 하나는 숙소에서 놀 때 놀 때 저희들 저희가 분쟁을 하라고요? 분쟁을 하라고요? 얼굴에다가? 아니지 근데 그리는 거 아니지 되게 간단해 가발이랑 뭐 이거 있잖아 아이 그럼? 재밌겠다 둘 중에서 하나 고르면 돼 그게 뭐 무슨 가발이 정도야 운전해도 돼 범적으로 걸리면 될 거 같아 운전할 수는 있는데요 셋 다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절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근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가는 길에 운전을 일단 제가 할게요 네 근데 언니는 운전 잘하는데 언니 운전하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한 번 오자마자 고생하셨으니까 그니까 밥 먹으러 가죠 우와 근데 나 너무 그쵸 일단 그러면 쓰러질 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시죠 아 이거 안 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거야? 어 그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줄게 대박이다 일단 우리 그럼 나가게 몇 분은 앞에서 먼저 가세요 어 여기지 그니까 이거 마실 것도 조금 아 맞다 이거 우리 사진 찍고 브이앱에 올라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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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들고 계셔도 돼요 이거 아 맞다 오 끊기면 안 돼 내가 설명해줄게 이따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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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으흠 으흠 너비 붓매랑으로 할 테니 아 붓매랑 알아 붓매랑 아 알지 야 움직이는 거야 몸인지 알아? 응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누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까봐 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모델처럼, 모델처럼 좀 붙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됐어요? 잘 나왔어요?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아, 네 고개 움직이는 게 여러 번 찍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앞에 보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어, 어 그래, 조금씩만 움직일까? 어, 오케이 시작! 됐어요? 네 네, 네 네, 일단 빠르게 나가야겠다 먼저 나가주고요 아니, 처음 왜 이거를 우리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난 본 적이 없는 기회야 이 브이 앱이 이동 중에는 어차피 안 켜져 그러니까 이동 중에는 어차피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차라리 지금 어차피 등장한 거 알았으니까 잠깐만 인사 좀 하고 그러고서 밥 먹을 때 다시 켜면 돼 아 아 지금 켜져 있어 그러니까 일단 가면서 둘이 한 번 해봐 댓글 읽으면서 그냥 아, 나 이런 거 아, 나 옛날에는 이런 게 참 없었는데 둘이 앞으로 갔는데 실시간 뭐 이런 거 없어가지고 막 내가 나름 실시간 한다고 댓글 달고 그랬는데 해본 적 있어? 지금은 진짜 실시간이네 이번 처음이야 그러고 신기하다 대박 달아 언니 어, 예, 예, 예 엄색했지만 제 머리 아닙니다, 이거 가발 아, 이거 가발이야? 응 대박 익스텐션이야 익스텐션이야 내 머리로 하면 대머리가 될 것 같아서 앞이 요즘에 계단, 계단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어 어 하나 새로 사야 되겠지 지금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응 아니야, 나 하고 있어? 어 좀 어렵지? 달아 언니 지금 소통 중이야 소통하고 있어? 응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어 이게 좀 힘들어 근데 일단 니하우 니하우 고닉지와 아, 도대체 뭐 나 어제부터 사람들이 너한테 물어보라는 게 있었어 뭐? 이세영에게 썸디의 백허그라니 뭔지 자꾸 물어봐달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봐야 돼 아니, 백허그만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제가 이제 내 SNL 코리아에서 어저께죠 생방송으로 엊그저께 썸디 오빠랑 백허그도 하고 그리고 그레이 씨랑은 또 배드신을 찍었고요 하하하하 이거 다했네 로코 씨랑은 또 뭐 그냥 또 썸을 제대로 탔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봉오빠랑은 도플갱어 연기를 했습니다 하하하하 네, 재봉오빠 닮았던 얘기 많이 들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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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좋아 하하하하 제이팍이다 제이팍입니다 어, 잠깐 그래가지고 얘기 계속 하세요 우와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백허그란 뭐 그냥 얼굴 보는 시간 좋다? 하하하하 좋더라구요 드디어 들었어요 좋대요 되게 섹시하대 누가 제일 섹시하다고요? 쌈비오빠가 너무 섹시해서 하하하하 그날 여자 스태프들이 난리 났나요? 난리 났어요 네 끝나고 저희는 다같이 회식을 했죠 궁금하죠? 회식 비하인드 오 궁금해 그 비하인드 곧 밥집 가서 알려드릴게요 대박 궁금하징 본부장님 아니 브이앱 브이앱 와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나 이거 누린거 봐 지금 아 나 정말 아니 언니가 오늘 하루 동안 이거 하면 이제 브이앱에 질릴거에요 하하하하 이거 한 번 하면 브이앱에 질리게 돼 우리 뭐 먹으러 할지 궁금하죠?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내 얼굴 봐 나 익었어 화장을 하면 뭐하나? 어차피 일이 될 것을 그래 쪄는 건 이제부터 진짜 나도 여기 되게 좋은게 좋다던데 여기가 사실 나쁜 곳이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아니 이 언니 코끝에 맺은 닦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왕건이 난거 알아? 왕건이 났는데 이러고 그냥 하고 있어 아니 자유로운 방송이네 어 나는 누가 지켜주나? 난 내가 지키지 계속 이러고 다니는거야 뭐가 있는지 알겠어? 아 나 아 옛날에 막 세영언니 너무 재밌다고 난리가 났네요 아유 뭐 그냥 요즘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공항에서도 다들 막 어 잘 보고 있다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사진 찍고 싶다고 그러고 아유 무슨소리에요 이 언니를 먼저 알아보고 아닙니다 저는 뭐 덤으로 덤으로 1 플러스 1 아 너무 좋아 나 어저께 4시간 동안 혼자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다녔는데 응 오늘은 목이 좀 나올 수 있겠네 어제 밤에 목이 안나오는거야 지금 벌써 잠겼어 우리 약간 우리 목캔디 이미 먹고 왔어 하나 줄게 하나 먹어야 겠다요 좋은 목캔디 좋은 목캔디는 뭐죠? 어 프로폴리스요 벌꿀 좋네요 오케이 얻어먹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부장님 이 캠 중 어 귀여워 여기 야옹이 오면서 봤어? 아까 오다가만 엄청나요 어 아니 여기 야옹이가 말이 안되는게 본넷에서 10명이 누워있는거야 어 10마리가 근데 애기들 여기서 다 난마나 주는거고 어 다 주는거야 여기는 아 이렇게 키우는 애들이야 그래서 애들이 다 되게 척해요 되게 순하다 되게 귀여워 어머 어쩜 저렇게 여유로워 어 아 막건바리 말랑말랑 해드렸어 말랑말랑 젤리 아니 근데 애들이 확실히 여유가 있다 서울에 있는 아 애들이랑 달라 확실히 어 여기는 다들 밥을 잘 줘서 그런가봐 어 아 맞네 틀린 말은 아니야 어 여기 많이 부는게 있네 진짜 이런거 모자파네 그러니까 갈모자 갈모자 살래? 아 훌륭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희 점심 먹는데 이동하고 만나요 손 한번만 흔들어줘 밥 먹읍시다 여러분 밥 먹어요 세연아 밥 먹을때 만나요 우리 갈모자 하나씩 살라구요 응 컷 컷 컷이요 컷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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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종료됐다는데? 아직 안 꺼졌어 야 틀어 틀어 안 꺼졌어 아니 종료됐어 응? 어 어 으 어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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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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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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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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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